안녕하세요 AI 크리에이터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웹 UI 들으셨던 분들은 되게 오랜만이죠 네 그때 좀 굉장히 열심히 고생도 좀 하면서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두번째 강의 콤피 UI 스테이블 디퓨전 콤피 UI 스타트업 패키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써 놓은 것처럼 이번 편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콤피 UI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웹 UI 때처럼 바로 앞에 딱 붙어서 강의 내용 그리고 강의 외적인 내용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다가 좀 오문점이 드시는 거 있으면은 성실히 답해드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자료를 찾아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구성은 총 2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미드전이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드전이가 제가 웹 UI의 통합 버전 그때 했을 때보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틀에서 바뀐 거 뭐냐면은 미드전이가 이제 디스코드를 떠낼 준비를 하고 있죠 웹에서 구현이 되는 이제 미드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만 장 이상 그 다음에 천 장 이상 백 장 이상 지금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에서 열 장 이상만 뽑아내면은 웹 버전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놨죠 그리고 디스코드에 있는 것 중에서 상당수가 다 구현이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쇼튼 정도 쇼튼이 뭐냐면은 프롬프트를 사용자가 넣었을 때 그게 얼마나 유효한가 그걸 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빼고는 뭐 나머지는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웹 기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편의적인 기능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나 뭐 UI, UX나 이런 면에서 좀 편하죠 그리고 이제 미드전이가 이제 웹 버전으로 이제 활성화돼서 옮겨간다라는 걸 제외하고도 이제 SRF, CRF, 레퍼런스 쪽이 많이 강화가 됐죠 보통 이런 생성 AI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미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점점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미드전이 뿐만이 아니라 스테블 딥전도 마찬가지거든요 IP 아답터라든지 뭐 페이스 아이디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미지 기반의 프롬프트 사용자들이 뭐 크게 프롬프팅을 정교하게 하지 않더라도 첨부다는 이미지를 보면은 대략 이런 걸 원하는구나 파악해서 진행하는 거죠 컴피 UI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컴피 UI가 지금 대략한 노드가 한 1200개 이상 있어요 기존의 웹 UI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웹 UI 같은 경우는 새로 어떤 AI 솔루션이 나오면은 그걸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웹 UI에다가 장착을 시키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확실히 통제된 상황에서 UI가 서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정제돼서 들어오는 반면 컴피 UI 같은 경우는 매니저와의 충돌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매니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컴피 UI를 구동시키는 툴이 이제 컴피 매니저거든요 컴피 매니저하고 충돌이 딱히 없다고 하면은 들어와요 익스텐션으로 웹 UI로 따지면 익스텐션이죠 컴피로 따지면 노드가 되는 거고 근데 이 1200개를 전부 다 파악하고 다 쓸 수가 있느냐 스스로가 개발자가 아닌데 개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노드만 책임을 져도 1200명이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용자가 파악을 하겠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작업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드들 네 그런 것들은 엄선해서 영상에 좀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범용성이 높은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쓰는 방식이에요 뭐 이대로 컨트롤렛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뭐 IP 어댑터와 컨트롤렛 페이스 아이디에 리액터와 컨트롤렛 라이브 포트레이트와 컨트롤렛 라이브 포트레이트와 리액터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쓰는 형식이 되는 거겠죠 물론 되게 좀 재미나고 이제 이벤트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차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2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핵심이 되는 노드들 뭐 컨트롤렛 리얼타임 페인팅 라이브 포트레이트 그 리라이트 아이스라이트라 그러죠 그리고 IP 어댑터 애니메이트 디프 기타 환영도 럼폰 미밍 모션이라든지 포트레이트 마스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드전이 보증 보증이죠 보증판 그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4강 정도를 들으면은 이제 콤피 UI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더불어서 미드전이의 히스토리 그리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팁들 이런 것들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콤피 UI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레고 같아요 문득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 어린 친구 팔뚝에 털이 엄청 많네요 좀 섞였어요 근데 콤피 UI는 레고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이전 강의에 웹 UI 같은 경우는 멀티 툴 같은 거죠 하나의 도구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필요한 것만 꺼냈으면 되는 근데 이제 이 레고블럭 같은 콤피 UI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속들이 필요하고 그 부속들이 결국 모여서 어떤 하나의 형태들을 이루는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각각의 이제 부속들을 조합을 해서 완성된 워크플로우를 만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웹 UI를 먼저 한번 대략 좀 배우고 이 콤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웹 UI는 이렇게 생겼죠 완성된 UI에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탑재해가면서 쓰는 거고 어떤 하나를 쓴다고 해서 어 나머지 것들이 뭐 사라지거나 에러가 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것들 포토샵하고 똑같죠 포토샵에서 뭐 예를 들어서 브러쉬 기능 위주로만 쓴다고 해서 나머지 기능들이 다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언젠간 필요해서 또 쓰게 되겠죠 그래도 그게 한 바구니 안에 다 들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컴퓨 UI 같은 경우는 내가 쓸 어떤 노드들을 결합을 해 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에러가 나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편의에 의해서 여러가지 노드들을 뭉쳐서 뭉쳐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의 노드라도 에러가 나면 작동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웹 UI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컴피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대신 이제 불안정성은 항상 있다 오늘 아침에 됐는데 저녁에 업데이트 돼서 내일은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것들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워크플로우를 고도화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가지 노드들 그러니까 뭐 아프스로 빠지는 여러가지 노드들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동시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땐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GPU는 어차피 하나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순차적으로 돌아가되 대신 결과물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웹 UI 같은 경우는 하나 돌리고 결과 보고 그 다음 거 나오고 그 다음 거 나오고 그래서 결과들을 매 나중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결과가 나오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이 눈에 보이죠 이게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서 이 노드에 어떤 각각의 기능들이 작동을 할 때 여기 초록색 바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흘러서 결과로 가는 그리고 이 완성된 워크플로우의 생김 자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가지 뭐 JSON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이 워크플로우 자체를 공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공유해서 누군가가 그거를 자기 컴피 UI 창에다가 얘를 드랍하면은 바로 이 상태가 딱 뜨죠 서로 같은 모델과 노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워크플로우를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웹 UI가 그런 방식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뭐 이미지라든지 png 이미지 파일 그리고 텍스트 메타 정보 파일 이 두 개가 있으면 되니까 근데 뭐 나머지에 들어서 세팅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걸 그냥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워크플로우를 떨고 나면은 세팅에 들어있는 그 이름이 딱 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이제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근데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컴피 UI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딩 모르잖아요 코딩 교육을 여러분들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노드들의 조합만 가지고도 이제 시각적인 코딩이 가능하다 어떤 것들을 넣고 빼고 조합하고 이럼으로써 어떤 결과 값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죠 단점이라고 보자면은 이제 어느 누구가 쓰던지 간에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로드 디폴트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서 나오는 노드가 아니면은 그 배기맨 100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동을 하고 자기가 보기 편한 대로 하고 이제 이렇게 노드도 이거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 뭐 스프라인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마치 회로도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일부러 가려놓고 노출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 노드의 배열이 각자 편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중 워크플로우가 동시에 섞여 있는 구조가 되다 보면은 딱 볼 때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웹 U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UI이기 때문에 그냥 이 툴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쓰다 보면 되게 익숙해요 근데 지금 컴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드 업데이트가 너무 잦아가지고 충돌이 자주 생겨요 그때마다 이제 뭔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떤 충돌들이 있거든요 오닉스 런타임이라든지 리액터 관련한 어떤 얼굴 검출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웹 UI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랑 분명하죠 완성된 UI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독립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어떤 익스텐션이 들어오든지 UI 상에서 변화가 없어서 사용하다보면 굉장히 좀 익숙해져요 단 하나 기본적인 세팅들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프롬프트 자동으로 쳐 놓는 거 또 뭐 다이나미 프롬프트라든지 기타 UI에 관련된 것들 익스텐션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꽂아놓고 시작해야 얘는 좀 어느 정도 좀 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이 부분은 잠깐만 찍고 갈게요 미드전이로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해 보신 분들도 있겠고 이제 뭔가 이미지 생성 또는 어떤 영상에 대한 생성 이런 것들을 스테블 디퓨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스테블 디퓨션은 지금까지 인식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앞에서 잠깐 보셨던 웹 UI 란 말이죠 그게 왠지 좀 설치하기도 힘들고 생긴 것도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콘피로 바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이제 프롬프트 관련한 내용인데 프롬프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앞에 이게 토큰해저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쓸 때 쓰는 단어나 문장들이 자연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 컴퓨터가 분할을 해서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너무 균등하게 돼 있으면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식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75토큰으로 끊었거든요 근데 웹 UI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개념이 좀 무색해졌는데 그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응률이 좋은 것들은 프롬프팅을 할 때 맨 앞쪽에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랄까 사람한테도 본능이 있는 것처럼 이 기계워도 본능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토큰해저 처리할 때 있어서 맨 앞에 있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맨 앞에 사실 다른 거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프롬프트 간단한 규칙을 말씀드리면 프롬프트를 쓸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지금 딱 봤을 때는 세 가지예요 이미지 프롬프트, 프롬프트, 가중치 주로 이 세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점점점점 갈수록 영향력이 세지는 거는 이미지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아무리 강하게 구속을 해도 사용자가 전부 한 이미지가 어떤 특성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 사실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점점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가중치 어떤 데서는 웨이트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스트렝스라고도 하죠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시간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는 클링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생성 영상 모델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요새 이제 클링을 좀 파보고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에서 미드전이 조금 일단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들 뭐뭐한 뭐 어떠한 무엇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맨 앞에 써줘요 그거를 이제 명사나 형용사로 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나 배경에 관한 내용들 디테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분위기 여기 써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이 문장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미드전이 공식 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각적인 단어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보고 싶은 것을 설명하는 간단하고 짧은 문구 예를 들어서 노란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고양이 이런 것들은 노란 문, 검은 고양이 앞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약간 이런 식 그래서 문 밖에서 우울하게 있는 슬픈 고양이라든지 아니 슬프다 슬프다도 좀 약간 시각적인 단어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식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냥 화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가중치 멀티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가중치는 일곱 개까지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뭐 단어나 이런 게 끊어서 뭐 길이 예를 들어 이걸 볼까요 문장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적인 단어의 나이를 중요하다 라는 게 어떤 프롬프트라고 했을 때 자 길이 라는 부분에 멀티 프롬프트 치고 뭐 가중치를 3까지 0부터 3까지 입니다 근데 뭐 0은 없는 거니까 0.1부터 3까지겠죠 라율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멀티 프롬프트 치고 몇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건 미드전이 할 때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릴게요 대문자 and 이런 거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동의어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단어들 뭐 그냥 크다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뭐 거대한 우주만한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라는 거죠 이 순열 프롬프트 이것도 이제 미드전 할 때 한번 써볼 일이 있을 것인데 미드전에서의 순열 프롬프트 하고 스테이블 디퓨션에서의 순열 프롬프트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버티컬 바라 그러죠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콤마로 구분이 되는데 대괄어 안에 어떤 단어 단어가 들어가고 단어 단어의 구분을 콤마로 찍어주는데 미드전이는 여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션은 버티컬 바를 찍어줘요 미드전이에서 순열 프롬프트는 이거를 그냥 쭉 찍어라 라는 거고 10개까지만 됩니다 한 번에 스테이블 디퓨션에서의 이 버티컬 바는 자 이걸 하든가 이걸 해라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복수형 단어와 집합 명소를 사용하라 자 고양이들 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고양이 몇 마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노를 적절히 활용한다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미드전이에서 이 노 프롬프트가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라 라고 뭐 프롬프트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구름인데 파랑 구름을 쓰지마 이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더 훨씬 잘 먹는다는 거예요 빨간 구름이라고 여기다 긍정 프롬프트에서 쓰는 것보다 노 파랑 구름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잘 먹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약간 테스트 때 이제 금발머리 소녀 초록색 눈을 가진 엘프 자 큰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대 숲 같은 데서 이제 소녀하고 마법사가 있는 그런 풍경이고 이제 둘이 어떤 책을 놓고 서로 마주 보고 있거나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뭐 약간 이런 건 있죠 미드전이는 뭐 남녀를 보통 하면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을 꼭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미드전이 이식 책보기는요 여러가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Yes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